기기 내부에 용지가 걸리고 용지암에 걸린 용지가 보일 경우에 대한 용지 제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전면 커버를 열었다 닫아주면 걸린 용지가 자동으로 빠져나옵니다. 용지가 자동으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세요. 뒷덮개를 연 상태로 좌측에 연두색 레버를 눌러 트랜스퍼 유닛을 엽니다. 제품에서 걸린 용지를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빼내세요. 트랜스퍼 유닛을 닫고 뒷덮개를 닫아주세요. 인쇄가 다시 시작됩니다. 삼성 천불 MILES